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세면대에 때가 잔뜩 낀 비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제품이 있죠? 바로 이 제품 샤오미 손세전기인데요. 이 제품은 리뷰한 적이 있는데 왜 또 가지고 나왔나 싶죠? 샤오미 제품 중에 다음 버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와 이 제품이 이렇게나 빨리 다음 버전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구요? 와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거 진짠가요? 그냥 막 갖다 쓴 거 아닌가요? 와 이런 콜라보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와 상자에서부터 라인 프렌즈의 포스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게 예쁜 거 아닌가요? 와 상자를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예뻐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자를 보면 네이버 프렌즈 홀로그램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소심한데요. 홀로그램이 애매해서 그런지 괜히 또 의심스러워지네요.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 패스하고요. 손세정기 본체가 들어있고 아래쪽에는 손세정제와 아주 깜찍한 하단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전 제품에는 없던 거였는데요. 왜 이렇게 안 나와? 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2세대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였는데요. 와 정말 간지러운 부분을 쓱쓱 긁어주는 느낌입니다. 구매자의 불편함을 바로 개선해서 충전이 가능한 3세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네요. 오늘은 샤오미 자동 손세정기 3세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오미와 라인프렌즈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냥 막 갖다 쓴 건 아니고요. 정말 레알로 라인프렌즈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샤오미는 마이너리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치 메이저리그에 등판한 느낌인데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고요. 이전 디자인도 좋았지만 이렇게 콜라보를 하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본체 하단에 종이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세정제 뚜껑과 커버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본체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2세대 제품은 세정제와 본체를 연결하면 끝이었는데요. 3세대 제품에는 하단 커버가 있어서 아 이건 뭔가요? 하단 커버가 굳이 필요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게 훨씬 나은데 왜 이런 군더더기를 붙였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하단 커버까지 연결을 해야 제품 조립이 완료됩니다. 디자인을 보면 약간 대형 알약 같은 모습이죠. 2세대 디자인보다는 부드럽게 라인을 살린 듯한 모습인데요. 라인 프렌즈라 라인을 살린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라인 프렌즈의 셀리죠. 셀리가 아주 앙증맞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귀염귀염한 느낌을 주고요. 거품이 나오는 곳은 부리 모양인데요. 이것도 참 귀엽죠. 부리에서 물칵물칵한 거품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리에서 콧물이 나오는... 이번에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3세대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USB 충전이죠.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기분이 좀 찜찜했었는데요. 충전식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네요. 1,400mAh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한번 충전하면 무려 8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실제로 사용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을 받으시면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완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완충이 되면 지시등에 노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충이 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방수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제품은 모든 방향에서 물보라를 맞아도 정상 작동되는 IPX5 등급인데요. 이 정도면 방수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샤오미 손세전기의 센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반응속도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어떤 제품들은 반응이 제대로 안 돼서 손을 넣다 뺐다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반응속도가 무려 0.2초고요. 손을 넣으면 고밀도에 몰캉몰캉한 거품이 거침없이 바로 쏟아집니다. 2세대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반응속도는 사실 별 차이가 없고요. 거품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이 어떻게 친환경 소재인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레고와 동일한 ABS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2세대 제품을 사용하면서 시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3세대는 마이크로 고효율 전기모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모양만 예뻐진 게 아니라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이네요. 3세대 세정제는 노란 컬러처럼 레몬, 자몽, 오렌지의 상큼한 향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산뜻한 향기가 기분 좋은 상쾌한 느낌을 줘서 2세대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사용법은 아주 심플한데요. 상단의 버튼이 노란색일 때는 다른 조작을 안 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작동을 멈추고 싶다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센서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계인데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너무 뛰었다는 건데요. 2세대가 만원 중반인 반면에 3세대는 2만원 후반대입니다. 오픈발로 가격이 두 배나 세게 측정된 듯 한데요. 충전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올린 듯한 느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셀리 제품은 한정판이라 조금 지나면 구매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제주총각으로 돌아다시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ICO Wire